안녕하십니까 군포공장 부동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군포공단 내에 있는 소형 창고 또는 공장 임대입니다. 유치 군부시 당정동 임대평수 1층 30평 보증금 1500만원 임대료 150만원 추천업종은 창고 임가공 좋습니다. 주차 양호한 편입니다. 큰 출입문입니다.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작은 출입문 또 하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본 출입문입니다. 현재 큰 냉동, 냉장고가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다 가지고 나갑니다. 입주 바로 가능합니다. 진입노도 좋은 편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군포시 당정동 임대평수 1층 30평 보증금 1500만원 임대료 150만원 영상을 한번 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물건번호 716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공장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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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과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호 인터넷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명 군포공장 부동산 개업연월일 2000년 3월 10일 부동산 업력 2024년 기준 만 24년 지났습니다. 경력 부산그룹에서 지점장 했습니다. 대표 공인중개사 5두환 주소 군포시 봉성로 86입니다. 군포공장 부동산은 군포공단에 있습니다. 군포공단에서 2000년 3월 개업 현재까지 계속한 장소에서 공장과 창고를 전문으로 정직정도 책임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또는 창고 매매 및 임대 의뢰를 제게 맡겨주시면 물건을 직접 촬영과 영상 편집하여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또한 공장 또는 창고 매수 및 임대 공장 찾으실 때도 010-9089-8949로 전화 주시면 빠른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 약도입니다. 사무실 건물입니다. 사무실 내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